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 근육 시뮬레이터 무거운 거를 들면 들수록 몸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게임인데요 지금 저의 말라빠진 피그가 연필을 힘들게 들어 올릴 때마다 근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옆으로 늘어나는데 뿌풀 어거진다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샵 왜 샵에 와줬어요 샵에 왜 와줬어요 아 이거 살 수 있나봐 아 근데 돈이 없는데요 돈을 벌어야지 아 여기서 내 근육을 근육을 파는거야 세상에 아 다시 걱정하지 말년 피그야 여기서 장비를 스틱을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까지 하면 이건 허어 근육을 백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어 둘 어 둘 어 뭐야 저거 어 어 괴물이 쫓아와요 아 괴물이 쫓아와 아 잘됐다 아 뭐야 쟤 뭐야 왜 나 쫓아와 저리 안가냐 어 둘 어 둘 어 둘 어 도망가 저기 단북은 40원 90원 그래 물통은 이제 좀 들만하지 한 2키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닌가 한 0.5키로 1키로 정도는 나가지 않겠어요 오오오오 뭐야 얼어 왜 얼어 무시무시하네 에잇 헤엄 저 뭐야 저 사람이야 어이 세상에 저 뭐야 어 이건 또 뭐야 근육 오와 왕근육맹 크 엄청나다 저거 뭐야 보다 불타고 있어 뭐야 어떻게 한거야 와 개불이다 비스트다 도망쳐 어어어 거인들이 너무 많아 나도 빨리 거인되고싶다 어어어 연가리 저거 이렇게 빨라져 이동속도가 너 뭐야 이동속도 이렇게 빨라 도망쳐 도망쳐 여기는 못때리는거 같아요 2400원을 모을때까지 아 돌아 여기서 가만있어 저친구 여기를 지나오는 순간 몸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저를 밟을 수가 없다는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여기를 돌면서 하면서 막 이제 놀립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어 아 아 아 아 아 아 웃으면은 그렇지 쪼그라들었지 헤헤헤헤 내가 이겨 이제 와 아니야 근데 저친구 운동 한번만 해도 나보다 더 쎄져요 팔고 잠깐가서 나의 유전자를 대조해야겠다 유전자를 악어 얼룩말 호랑이 호랑이는 800원이네 이제 5000까지 진화할 수 있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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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머슬 두배 짜잔 코인 두배 짜잔 빠르게 빠르게 들어올림 짜잔 3종 세트 장착 완료 의자 사버리고요 자 유전자도 호랑이 사버리고 오스트리치 타죠 오스트리치 오스트리치 타죠 하하하하핫 으헝 으아아아 뚜둔두 뚜둔두 뚜두두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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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아니라고 어 진짜 너무하네 우어 우어 랭크업 바로 냉장고 사주시고요 냉장고를 산다면 어어 무서워 어어어 저녁성 나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도망가자 조어어 냉장고로 윤두보랍니다 냉장고를 한손으로 간단하게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다? 돼지가 있다? 있다! 됐어. 이 정도면 200만원 이제 200만원이 됐거든요. 여기서 보면 바디알토 라고 있는데 200만원 이걸로 사면 어떻게 되는거죠? 뭐야? 나 그지 됐네? 다 없어졌어. 아 이제 환생구나. 그지 됐어요. 그지. 괜찮아 괜찮아. 아까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. 근육도 더 많이 없고 돈도 더 많이 없고 전부 다 더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순식간에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거지. 지금 200원 있으니까 축구공 사면 이거는 헛 헛 우와 우와 엄청 많이 올라와 어 머슬 풀 머슬이 꽉 찼어 근육이 꽉쳐버렸어 이거 그 DNA도 사야돼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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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 너 너 너 너 황색했어 안했어 황색했네 어 됐구나 됐구나 빙쳐 빙켜요 아저씨 또 빙쳐 아 또 빙쳐 여기로 유인해 이거 밝게 만들어 여기까진 오지 못할거야 휴 알았다 깍 채운 다음에 팔면 소화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소화전 구입하면 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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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s 잇대가 두례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랑 내가 너보다 쪼금더 세졌거든 근데 체력이 아 아 네 하 핫 핫 핫 핫 핫 아 졌어 아 허허헣 헣 좋다고 아직도 아직도 아니야 조금 더 강력해져서 돌아엄마 기다려봐 또 이겼다 내가 이겼네 이제 내 힘은 800만이오 너의 힘은 전투력은 600만이고 아 기다려봐 나 좀만 더 세질게 안돼 지금 체력이 없어 아 모르겠다 아 졌어 찾아간다 와 rough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ATM기 150,000원 1,100,000원 이거 뭐야? 자동차 자동차 사 에보 이거는 돈이 없어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800만 기다려봐 금방 채운다 아 잠깐만 아 그게 작아 그게 작아 이게 유전자가 작아 키메라 아 다음권은 엄청 비싸네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? 아 쟤네들처럼 이렇게 안 커지지? 왜 여기서 안 커질까요 나는? 왜 이게 끝이야? 더 커지고 싶은데 저렇게 이야 돈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제 슈퍼 울트라 부자 됐습니다 바로 진화도 할 수 있어요 어? 바로 진화를 할 수 있다고? 맞네 바로 진화를 해버립니다 진화 맨 안 돼 이거 노래 또 노래 나온다 와 와 번개나 번개 와 이제 번개나요 지나니까 번개쿠 번개번짐 와 근육 금방 늘어난다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와 바 바 바 와 호호호호 사사사사사 뭐 있지? 못할 수 있지? 이거 사 착사 쑤쑤 쑤쑤 쑤쑤쑤 쑤쑤쑤쑤 쑤쑤쑤 만 6천원 다음꺼 18,000원으로 살수 있는거 아 카트 아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럴수가 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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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쑥 쑥 팔고 10만원 10만원 됐으니까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거는 나무 통나무 쑥 쑥 쑥 쑥 쑥 쑥 쑥 통나무 한 다음에 20만원으로 살 수 있는건 냉장고 사자 35만원 해가지고 됐어 냉장고 냉장고 바로 사주시구요 냉장고로 산 다음에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한 다음에 바로 팔면은 어 110만원이 드럼이였어 그래 바로 드럼 아 드럼이 아니라 콘 콘 사고 그래 쑥 쑥 쑥 쑥 쑥 쑥 아 아 콘이 아니라 드럼 사는거 맞잖아 아 드럼 사고 그 다음에 드럼으로 을쑥 드럼이 안나 으 오 아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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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도면 됐나? 아냐 아 이제 또 또 더 뭐하네 이것이박탐 소화기 고찐 MELANidos 안돼 성화기로안 돼 다 많은 up scrambled cadernic 향 아 금고 금고금고 옛나 바지珈퍼닉 어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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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구 돈 또 많아졌으니까 이거 사고 음... GC 클래스 사고 이거 살 수 있나? 이거 사고 나뭇가지 살 수 있으니까 나뭇가지 사고 좀만 넘으면 컨테이너 박스 살 수 있네 조금씩 커진다 이거 요만해지니까 이제야 조금씩 커지네 이거 드니까 쑤쑤쑤쑤쑤쑤 내놓지 마라 꽝 번개 우와 하하하하 번개 하하하하 아 번개 나 번개야 넘지마 번개맨냐 번개맨냐 아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였지 8원이었나 핫 핫 마지막 진화 갑니다 진화 암흑피그 와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세네 헉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세 와 와 힘 1인데도 엄청 세 샥샥 핫 투어 핫 피그 호호호호호 여러분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 녹화가 안됐는데 제가 이것 빼고 다 썼었거든요 머슬게임 토르페더 미사일 우와 이게 마지막 그거에요 이걸로 운동합니다 헉 우와 호호호 계속해 운동 호호호 우와 우와 커진다 점점 커진다 내가 내가 1등 탈환한다 1등 탈환한다 1등 탈환갑니다 이미 탈환하지 않았나 된다 1등이다 전세계 1등 피그 아 쿵 쿵 저기 아이템 파는거만 조심하면서 와 꽝 와 연속 킬 몇 킬이야 와 세상을 멸망시킨다 꾹 꽝 꽝 하하하하 완전 나쁜 놈이잖아 이거 하하하하 와 와 와 그만해 와 세상 완전 완전 전멸시켜버릴듯한 그런 엄청 무시무시한 힘을 지닐 우리의 무서운 피그였습니다 쑤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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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끝인가봐요 이렇게 더이상 잘하지가 않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건 들기 시뮬레이터 였는데요 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슈퍼 울트라 왕 다시 피그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예 쑤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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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옥